네, 시장에서 이 시점에서 우리가 접근을 해볼 수 있는 유망 기업을 찾아드리는 순서입니다. 종목 공감, 오늘 이 시간 한국투자증권 합정동지점의 최지훈 연구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종목분을 중심으로 좀 알아볼까요? 네, 금일은 내년까지 지속적인 외형 성장 및 실적 개선이 기대되는 기업으로 벽산과 일진 디스플레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역시 두 개의 종목 준비를 하셨는데 먼저 벽산 소개를 해주시죠. 벽산은 건축 및 산업용 건축자재 전문 생산 기업입니다. 주로 내와 단열재, 그 다음에 천장재, 내장재, 바닥재를 주력으로 생산을 하고 있고요. 전방산업으로 전체 매출 중 30% 정도가 건축산업이고 나머지 70%는 산업 및 조선용 기자재 부분이 있습니다. 매출은 단열재가 45%, 그리고 천장재가 15%, 외장재가 15%, 기타 부분이 25%고요. 특히 단열재의 경우 경쟁사인 KCC와 병산이 시장을 양분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에너지 절감을 위해서 건물 외벽 단열재 두께를 강화할 계획이고요. 이에 따라서 친환경 고요율 단열재의 수요가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또한 수직 증측 허용에 따른 리모델링 수요 증가, 이것도 벽산의 매출 및 영업이익 증가에 기여하고 내년까지 고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네, 벽산은 어떤 기업인지 그리고 어떤 것들을 갖추고 있는지 쭉 소개부터 해주셨는데 앞서 저희가 오늘 중목 선정의 기준이 지속적으로 내년까지 외형 성장과 그리고 실적 성장이 가능한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실적이 지금 어느 정도나 나오고 있고 어느 정도까지 기대가 되고 있습니까? 네, 벽산이 작년 전체적으로 매출 3,188억, 영업이익은 150억을 기록을 하였고요. 올해 매출 3,900억, 영업이익 230억으로 매출이 22% 증가,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했을 때 50% 증가할 전망입니다. 그동안 실적 부진의 원인이었던 자회사 벽산 페이트 그리고 주방기기 업체인 하츠의 경우도 올해 하반기부터 실적 개선 추세에 있고요. 내년 본격적인 터널 라운드가 기대가 됩니다. 벽산의 3분기 실적은 매출 1,100억 그리고 영업이익은 80억으로 전분기 대비했을 때 10억% 정도씩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요. 조선산업 회복에 따른 고급 단열재의 판매 증가 그리고 3분기부터 성수기 진입에 따라서 4분기까지 실적 성장이 기대가 됩니다. 네, 그리고 앞서 쭉 설명을 해주셨는데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셨어요. 단열재라든가 수직 증축 문제, 수직 증축 같은 경우에는 지금 법안이 지연되고 있어서 약간 잡음이 있지만 그래도 또 모멘텀이 될 것 같은데요. 구체적인 벽산의 모멘텀 소개를 해주시죠. 네, 최근 시장에서 리모델링과 관련한 주식들의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전세 가격 상승에 따른 월세 수요 증가로 인해서 리모델링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요. 앞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수직 증축 법안도 연내 통과가 예상이 됨에 따라서 이러한 흐름은 꾸준히 이어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벽산의 주력 상품인 단열재의 경우 석유화학 제품을 기반으로 생산한 것이 아니라 돌이나 유리를 활용한 무기질 단열재를 주로 생산하고 있습니다. 현재 불에 탈 염려가 없는 무기질 단열재의 비중이 점차 증가함에 따라서 벽산의 지속적인 수혜가 기대가 되고요. 또한 정부의 에너지 절감 정책의 수혜도 기대가 됩니다. 정부는 에너지 절감을 위해서 기존 단열재 두께를 140mm에서 2017년까지 255mm로 강화할 계획이고요. 이를 통해 냉난방 에너지 사용량을 90% 수준까지 감축할 예정입니다. 원전 축소로 인한 에너지 가격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벽산의 친환경 고효율 단열재 수요는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네, 벽산의 외형 성장을 이끌 수 있는 로멘텀에 대해서 저희가 쭉 살펴봤는데 주가의 흐름을 보니까 8월 말부터 꽤 큰 폭으로 올라왔더라고요. 물론 최근에는 좀 출렁임이 있는 상황인데 매매 전략은 어떻게 세우는 기준일까요? 말씀하신 대로 최근 주가는 꾸준히 상승을 하였습니다. 동종 기업인 KCC나 LG 하우시스 대비 아직 저평가 구간으로 그렇게 판단이 되고요. 매수는 2,500원 초반 그리고 목표가는 3,600원, 손절가는 2,440원 이탈시로 제시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기업 벽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내년까지 외형 성장과 실적 개선이 기대되는 두 종목 오늘 만나보고 있는데 두 번째 종목은 일진 디스플레이라고 하셨죠? 네, 두 번째 종목은 실적 개선으로 향후 추가적인 반등이 기대되는 일진 디스플레이입니다. 일진 디스플레이는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에 들어가는 터치스크린 패널을 주로 생산을 하고요. 그 외에 LED 소재도 생산하는 전자부품 전문 생산 기업입니다. 경쟁사 및 동종 기업으로 S-Mac, ELK가 있고요. 일진 디스플레이의 경우 삼성전자에 주로 납품하는 메인벤더에 있습니다. 전체 매출 중 65% 정도가 태블릿 PC용 터치 패널이고요. 31%가 스마트폰용 패널 그리고 LED 소재가 4% 정도로 좀 미비한 수준입니다. 최근 중저가 스마트폰도 대화면화되고 있고 애플의 태블릿 PC 시장 점유율은 점차 하락하고 있지만 삼성전자의 태블릿 PC 점유율은 상승함에 따라서 태블릿 PC용 터치 패널의 매출 증가가 기대가 되고요. 스마트폰 시장의 성장성 둔화에 따라서 태블릿 PC 점유율 증가 전략에 따른 최대 수혜주가 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네. 일진 디스플레이 좀 말씀해 주셨는데 실적 측면도 자세하게 짚어볼까요? 네. 일진 디스플레이 3분기 실적은 시장 기대치를 상회하였습니다. 3분기 매출 2,070억 그리고 영업이익은 201억으로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 24% 증가, 영업이익은 22% 증가였습니다. 네. 삼성전자 갤럭시탭 신제품 출시와 함께 태블릿 PC용 터치 패널 매출이 크게 증가하였고요. 올해 전체적으로는 매출 7,300억 그리고 영업이익은 670억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내년도 삼성전자의 태블릿 PC 신제품 출시에 따른 터치 패널 출열량 증가는 지속될 것으로 보고요. 내년 전체적으로 매출 8,500억 그리고 영업이익 780억으로 꾸준히 고성장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네. 지금 실적을 말씀하시면서도 그리고 기업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시면서도 가장 많이 언급이 됐던 것이 포인트가 삼성 태블릿 PC 수혜주라는 점인데요. 이 모멘텀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좀 알려주시죠. 네. 현재 스마트폰 판매 증가율은 꾸준히 둔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태블릿 PC 시장은 여전히 고성장하고 있는데요. 내년도 글로벌 태블릿 PC 출하 증가율은 66%로 예상을 하고 스마트폰의 39%보다 크게 증가할 전망입니다. 최근 삼성전자 IR에서 삼성전자는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태블릿 PC 시장도 석권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표명을 했고요. 이에 따라서 태블릿 PC 시장의 고성장세가 기대가 됩니다. 작년 기준으로 60%에 달하던 애플의 아이패드 점유율이 올해 2분기까지 32% 수준까지 하락한 상황이고요. 반대로 삼성전자의 시장 점유율은 작년 8%에서 최근 20% 수준까지 상승을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빠르면 내년 애플을 제치고 전 세계 시장 점유율 1위도 예상이 되고요. 현재 스마트폰 시장의 성장성이 한계에 달한 상황임에 따라서 삼성전자의 공격적인 태블릿 PC 공략이 기대되고 이에 따라서 일진 디스플레이에 동반 성장도 기대가 됩니다. 네. 그렇죠. 지금 뉴스를 통해서도 그리고 증권사들에서도 상당히 긍정적인 이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한 증권사에서는 투자 의견은 매수를 유지하면서 또 목표가는 하향 조정을 했더라고요. 이러한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스마트폰 부품주 전체적으로 지금 최근 조정 이후에 반등 시도를 종목별로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밸류에이션에 대한 논란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일진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 3분기 실적 호조를 바탕으로 반등 시도 중에 있고요. 향후 추가적인 상승도 기대가 됩니다. 매수 가격은 16,000원대 중반 그리고 목표 가격은 2만원 그리고 순절 가격은 15,300원 이탈실로 제시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비교적 큰 폭으로 3%대 오름세를 기록하면서 17,000원에 육박하고 있는데요. 이것보다 약간 더 눌림목이 연출될 때 접근을 해서 한 2만원까지는 목표가로 선정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이렇게 외형 성장과 실적 개선이 예상되는 두 개의 종목 벽상과 일진 디스플레이 만나봤는데요. 지금 지수가 앞서서 시왕센터를 통해서 확인을 해본 것처럼 다시금 1990선에 올라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앞서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또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면서 긍정적인 상황을 기대하는 시각이 지금 시장에는 우세한 상황인데 시장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동안 시장 발목을 잡았던 테이퍼링 이슈가 어느 정도 해소되는 그런 분위기고요. 그리고 최근에 시장 조정을 일으켰던 중국 증시도 2,100포인트 수준에서 안착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시장이 여기서 강하게 올라가려면 미국 증시의 강세뿐만 아니라 중국 증시의 강세도 동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시장이 여기서 큰 폭의 조정을 보일 만한 그런 부정적인 이슈는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시장의 변동성은 최근 들어서 상당히 증가를 했기 때문에 시장 조정 항상 염두를 해두셔야 되지만 시장이 조정을 보일 때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까지 전망이 밝은 그런 우량한 종목들은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전략이 유효해 보입니다. 네. 그렇군요. 시장 조정을 항상 좀 염두에 두면서 조정 시에 말씀하신 것처럼 유망 종목들을 오히려 저가 매수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유망 종목에서부터 시장 상황 점검까지 해주셨고요. 한국투자증권 합정동 지점의 최지훈 연구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